하필에서 사다리를 타사라 흥 하필 이쁜데 이 세트? 하비에서 사다리를 찾아라 접럭에서 배찾고 사다리 사다리 어! 찾았다 지나가다 운처리 떨어진다고? 이거 뭔소리야 흠 수나야 너 무슨 무기 끼고 있니? 그 다음에 적벽 수신 뭐 어디왔어 이놈이 장사했다고 했었는데? 뱃öd 허빅바다 닫아서 죽자 의bru 의ru 의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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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돌에서 배를 찾으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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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자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룩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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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룩따로우드 아니야 그거 하하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지막 퀘스트라니 아 뭐야 여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 하다리 아닌데 아 진짜야 아리 자 이제 마든 퀘스트였죠 이게 여행자 만나러 갑시다 왜이래요 자 이렇게 트레저헌터가 끝났네요 사방객잔 들리는게 일단 제일 급선무인거 같은데 비무대회? 이제야지 어 뭐야 사실 트레저헌터로 얻은 템 중에 이렇다 할건 없긴 했었어 트레저헌터로 얻은 템이 다 무슨 뭐 여자 친밀도 올리는거 이런거 그건 쓸만하다 생마니깐 강하 강하 양양 천수 강하 양양 천수 강하 양양 천수 강하 양양 천수 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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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자 이제 그 애들 템 싹 세팅해 주려고 다 데려다가 아 군냥 없다 아 군냥 진짜 아 왜냐면 한손무기 포람 특초무기 저거 왜 저래 자꾸 말.. 말 때문에 그런가? 아 군냥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철하고 저거 다 템 보관해 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활? 활포람? 관색은 활과 포람?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쁘지 않은 템 쓰고 있었네 승마는 2스킬 다음번에 지등 찍으면 승마 줘야겠네 다 모았나? 2, 4, 6, 8, 10명이요 서서 만촉 나중에 가자 이건 필요없어 나쁘지 않아 느리니까 상숟빛 상숟빛 경궁도, 하다못해 경궁도 저기 있어야 돼 염소마? 염소마? 뭐가 염소마 왜 지금, 안돼요 염소마 아직 할게 남았어 철개 구하러 갑니다 이제 아씨 해볼까 너씨 저식이 아 왜냐면 힘이 왜 220이냐고 원래 220인데 아, 아 개미 싶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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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있어서 짜증나 아 굳유 호삼라 역시 더 좋아 마등마등 휴대전화 아, 잘못 눌렀다! 아... 잘못 눌렀어... 아, 여기 귀한 철이... 이런 똥쓸이 해야되다니... 아, 법사 됐어... 아... 귀찮다... 다시 껐다 키우기 귀찮아... 원령궁 만들어보자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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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귀몽 데미지가 얼마지? 나길몽 누가 끼고 있죠 지금? 나길몽 누가 줬냐 내가? 왕이? 왕인가? 아 그러냐? 36 데미지? 공수 차에 얼마 안나는데 데미지가 안돼 내가 나귀공수잖아 쟤가 월령공수 쟤가 여자니까 좋다 운철무기? 지금 만들까? 아 근데 지금 사방객전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아 사방객전에 있는템이 저기 있을리가 없어 그리고 안만들면 뭐할거야 만들면 아 아 아 아 그냥 도끼주면 안되는데 도끼 도끼 웬만하면 걸러야겠다 운철을 남기자 차라리 팔복검이 좋아 검은 팔복검이 좋으니까 잘 됐어 쓸데요 네 어흐 아 폐강이긴건가 길이나 흰건거 패강이 긴거지 또 좋은거 있었나? 방천하고 방탄소년단